앞으로 24시간 동안 이 땅에 머리를 흘리고 생명될 것입니다. 교재 습과 좋은 날씨 그리고 생리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멋있는 것을 방해하는 유선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이런 방해들을 이겨내고 통보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저랑 반대로 머리만 땅속에 묻힐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했어? 뭐? 뭐? 고!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이게 막상 한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오줌이 마려운데요. 흙에 돌이 좀 많이 섞여 있어요. 한집에 미서비스가 되려면 이 정도 해야겠죠. 저희도 좀 섞어줄게. 그리랑 의예가 온몸으로 느껴지네요. 크게 슬슨기가 있어서 벌써 몸이 차가워지는데 손쉬기 힘드네. 일단 말하고. 말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말만 하라고. 12시 11분. 공식적으로 지금부터 생명자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온도 5도입니다. 영하 3도까지 떨어진다고 되어있는데 새벽이 곱이네요. 이장양씨. 묻었고요. 홈런볼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홈런볼. 하나 둘이에요? 주세요. 하나 먹을 수 있을까요? 네. 하나 먹을 수 없어요. 잠시만요. 아니요. 홈런볼이 있어요. 홈런볼이요. 음식 버리면 안 돼요. 아직 근데 아직 기평 안 고파가지고. 기평 안 고파가지고. 하나 드릴게요. 진짜 하나 드릴게요. 진짜 하나 드릴게요. 네. 더 드시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여기서 24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나가면은 이 두 친구들한테 50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저한테 조력자일 수도 있지만 황일 수도 있어요. 배고프면 드시고. 네. 보이지도 않아. 저희 도움이 필요할 때 누르라고 만든 종입니다. 한번 눌러보세요. 아 아파. 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팜이 24시간 동안 오줌을 참을 수 없죠. 그래서 제가 기저귀를 차고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미스터미스터별로 이 정도는 해야죠. 심심하면 노래나 부르고 있어요. 24시간 남았는데. 24시간이 모자라. 모자라. 그게 노래야? 노래 잘 부르지 않아요 근데? 뒤 돌아서 거의 경치 좀 구경해요. 공기 참 좋습니다. 죽기 딱 좋은 날씨예요. 이게 땅 속에 있으니까. 흙이 눌러가지고 다리가 엄청 저리네요. 벌써 다리에 감각이 없어요. 발만 잠깐 빼가지고. 실패. 벌칙을 바꿀게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거래를 하시죠. 일단 벌칙은 맞박. 한 대씩 저희한테 맞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때리시죠. 잠깐만요. 마음의 준비 좀 할게요. 간만에. 이마 좀 살짝 걷어주시고. 면상이 좋구나. 아 몸이 움직이니까. 더 아픈 것 같아요. 네. 뼈로 찍었거든요. 네. 그 이마 좀 그 알죠. 그 무릴줘 주는 거. 네. 갑자기 피가 도시는 것 같은데. 감탄을 금치고 사는구만. 아 피가 잘 도는데? 아 피가 통한데 갑자기? 네. 아이고. 잠깐만 진짜 다리에 피가 통해. 아 그래? 안 파도 돼? 아 팔 파주세요 일단. 피가 진짜 통하네. 네. 딱 그 위치에요. 어우 팔아가는 느낌 난다. 몸 가벼워져. 가벼워져 버렸. 호미 가져올게. 가벼워진다. 허억. 흐흐흐흠. 현실 뭐 하는 짓이고 이게. 한 번 더. 아이고. 다음엔 제 때 제 때 갚으셔. 야, 면성이 좋구나 먹을 걸 찾아서 먹어볼 건데요 가지, 고추 이런 건 있는데 딱히 먹을 게 없네요 자연산 신라면 아니야? 침 봤다, 이거 오늘 한 끼는 방금 밭에서 갓 자란 신라면으로 먹겠습니다 소변이 마렵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성인 되고 가지 실례해 보셨어요? 이게 아랫배가 눌리니까 더 마려운 것 같아요 양껏 드려야지 야, 씨 택배 겁나 맛있겠다 한 입만 어 어 어 잠실나게 못 소식자라 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니, 이거 저희 개한테 숯으로 뭐 주시면 안 돼요 라면 한 입을 두고 게임 중입니다 안 눌리는데? 내 핸드폰인데 오줌이 너무 마려운데 오줌이 안 나와요 친구들하고 놀고 있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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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러워 아 아 어 얼굴을 긁을 수가 없네 여러분들 사람들이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네요 춥다고? 음 나도 추워 춥고 폐쇄 공포 찍을 것 같은 답답함 허리 아프고 다리 저리고 시청자 여러분 저희 영상이 좋으면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직장인들이라 아직 영상을 많이 못 찍는데 구독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영상을 전문적으로 찍을 수 있는 날이 금방 옵니다 와 지렁이 다 들어갔다 안에서 오줌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시죠? 느낌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세요 흑이 방광을 꽉 누르고 있어서 오줌이 마렵고 그런데 온몸을 타이트하게 막으니까 또 오줌이 안 나요 왜 방어 끼면서 찍으시죠? 네 근데 얼굴에 방금 애긴 거예요 지금? 아 소리 들어 소리 모란잎 해 다 먹으면 해 아아 아 그냥 꺼야죠 포기 포기? 아 아 아 이거 너무 빨리 포기했는데? 자 꺼내줍시다 캠핑이다 하다가자 네 하나 둘 셋 우와 빨리 빠져! 빨리 빠져! 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아 됐다 우와 웅 웅 웅 언제쇼어? 다음부터는 더 현실적이진 않지만 오줌은 쌀 쓰기는 도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국자들한테 어떤 챌린지 할지 한번 추첨 좀 받아 이런 거 도전해봐라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 실패했지만 저희가 아니라 형아가 앞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해온 거 많았는데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도전해봐라